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로 오라이고 우리가 주님께로 가서 모든 응답을 받읍시다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 알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가 모르는 문제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답을 찾으려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가 답을 붙잡아 할지 또 무슨 답을 주고 있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 아침 매일마다 어디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분주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알려면 먼저 다섯 가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다섯 가지 확신을 알아야 합니다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첫 번째 확신, 구원의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5장의 11절에서 12절을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이 안에 있는 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얻는 자에게 생명이 얻는 이라 그래서 우리가 늘 증명할 것이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에 답을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일을 잘하고 있지 않아서 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닐지 몰라 만약에 내가 나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아닐지 몰라 그런데 성령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입니까 그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로 우리가 연접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무엇을 잘한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네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아느냐입니다 그것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확신은 용사제의 확신입니다 1장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믿보시고 위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를 해서 깨뜩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사역으로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네가 다른 것을 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일이 다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다른 것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위로다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죄함을 받은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정지할 수 없습니다 사죄함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죄함을 가지고 있으면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았으면 그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그냥 한 구름 위에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가 무엇이든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내 말씀이 네 안에 거하면 내가 너 안에 거해서 내가 그 말을 이루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제 아들이 한 장난감만 가지고 아빠 이거 로봇 장난감 변신해 주세요 하면 저리가 난 할 수 없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미 답을 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약 이상한 것을 기도하고 우리가 질문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방해가 되면 하나님께서 안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계속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으시고 다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금 성경 본덕처럼 그리스도 안에 가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지우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의 기도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 인도의 확신입니다 잠원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래야만 네 길을 지도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부모는 당연히 그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떤 부모도 자기 자식이 위험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만들 것입니다 만약 부모가 자기 자식이 넘어질 경우를 따라서 넘어지지 않게 할 것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길을 바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입니다 마지막으로 승리의 확신입니다 성경의 결론과 우리 그리스도에 있는 결론은 승리입니다 고림도전자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을 감당할 것만을 주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험이 아니면 우리에게 다른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름에 따라서 승리를 보장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섯 가지 확신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시작할 것입니다 사단이 이 다섯 가지 구역으로, 지역으로 늘 공격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 내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구원 받았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실까?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을까? 내가 실패할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이것을 공격하여 이것을 뺏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저 내가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가려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무거운 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수고의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나와 떠남을 그 무거운 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난과 그런 역경과 그런 모든 무거운 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성경은 3장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죄는 너의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부모의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단의 말씀을 따랐을 때 그 순간 즉시로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순간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을 살 때 무거운 짐이 계속 올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정에도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가정은, 가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세계 6장 5절을 보면 그 시대의 모든 것이 생각이 악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내 가정까지 더불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회로 이룹니다 문제에 의해 문제에 의해 문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는 많은 문제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내가 가정을 이루고 사회로 이룬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이 있고 내가 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을까 그 일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론은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는 무엇일까요? 영적 문제는 그 문제에 답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배고픈 것은 영적 문제가 아닙니다 가서 사서 먹는 것이 아닙니다 못 마르면 물을 마시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갈증과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감정과 그런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바로 하나님을 떠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짐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답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은 내게를 오라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만남이고 여기서 내가 너에게 힘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떠나서부터 여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떠나서 거기에서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를 오라 내게 너에게 쉬림을 주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답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에서부터 답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에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 밖에서 우리가 답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길도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를 오라 내게를 쉬림을 주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나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데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년 뒤에 다시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단장 내게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것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구원할 그런 힘도 없습니다 칼빈은 전적 부패라고 말했습니다 전적 타락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전적 타락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에서 떠나면서 어떤 것도 선한 것이라고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 그대로 나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자신을 바꿀 수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 자신 그대로 내게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세상 사람들이 어떤 답을 찾으려고 한 것을 보고 계십니까? 저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답을 찾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답을 문제에서 친구에서 세상에서 찾았습니다 내가 만약에 재미를 많이 얻는다면, 누린다면 내가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내 일에 열심히 하고, 내 학업에 충실해서 내가 내 자신을 채워볼까? 만약 성공과 돈이 나에게 답을 줄까? 그 어떤 것도 나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전도를 통해서 무거운 짐자들을 다 내게 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이해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에게 가시길 바랍니다 그가 쉼을 주실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쉼을 주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쉼을 말합니다 그 누가 어떤 자가 우리에게 영혼의 쉼을 줄 수 있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갈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빈 것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그것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게 오라, 그러면 내게 네게 쉼을 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만이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피곤하십니까? 저는 피곤합니다 저는 한 두 시간 밖에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다면, 시간이 있다면 저는 자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피곤할 때, 지칠 때 낮잠을 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아주 깊은 잠을 잘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잠도 우리의 영혼에 쉼을 주지 못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잔다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가 수면제를 먹어야지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몇 시간에 잠을 잡니다 그리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잘 쉬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의 영혼에 쉼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어떤 것이 평안을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라고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이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잘지자라 내가 네에게 심을 주리라 그런데 갑자기 나의 명예를 메고 이 명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축의 등 위에 가축 독을 올려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석이 힘든데 이쪽으로 와봐 제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지친 그 사람에게 내가 좀 도와줄게 하면서 짐을 옮겨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예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나의 명예는 쉽고 그런데 세상의 그 명예는 무겁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명예는 쉽고 가벼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산에 올라가보신 적 있습니까? 올라가는 게 쉽습니까? 내려오는 게 쉽습니까? 당연히 내려오는 게 쉽습니다 혹시 강을 역류에서 올라가보신 적 있습니까? 강을 역류에서 가시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흘러내리는 게 바빴습니다 명예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네 어깨에 있는 그 짐을 내려버리고 내 명예를 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거운 짐은 사전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을 벗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그 계획을 멍해를 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볍습니다 그것은 무겁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그리고 사랑을 주시면서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멍해는 무엇일까요? 절대 그리스도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제자는 내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밖은 무겁고 힘드지만 그리스도 안은 쉽고 가볍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제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산다고 말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다름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제자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인해 의로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올 체인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신이 그리스도로 변화하기 때문에 현장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계획은 우리가 절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 사람들은 우리는 교회에 한 1년 3번 가고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새해와 추석 가서 그리스도로 가고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제자가 되어서 절대 제자를 찾고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잃어버린 방황한 아이를 현장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웃는 게 지금 웃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한번 제 아이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한 몇 시간 동안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특송 이후에 내려와서 저를 앉았는데 제 딸이 오빠랑 놀러간다고 얘기했습니다 10분 뒤에 제 아들이 왔는데 제 아들과 곁에는 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막내 아들에게 네 누나는 어디 갔냐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 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처에 있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온 곳을 뒤져봐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딸이 어디 있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회의 행정실에 가서 카메라를 봤는데 한 100개 정도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돌려 보면서 제 딸을 찾아서 한 코너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를 되돌려 보면서 제 딸을 찾아서 한 코너까지 간 것 같습니다 제 딸이 엘리베이 타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층수를 누르다가 지역 5층까지 내려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던 것입니다 한 시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다 같이 아시다시피 제 아내가 웃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내와 그날 밤에 얘기를 나눴는데 제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내 자네를 두고 낳는 듯 걱정하고 부신앙한다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이 엘리베이터에 대한 부담과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내가 애타는 만큼 하느님께서도 현장에서 그런 자들을 찾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때 진짜 맞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영어 예배부의 목사입니다 이 큰 대형교회, 예원교회의 목사입니다 이 교회에는 한 60명의 다른 목회자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럼 목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할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들을 장사하면서 데려온 것이 아니라 나는 제자를 세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제자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런 보인 아이들처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울면서 답을 찾고 있는데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답을 주었습니다 우리를 절대 제자를 부르시고 현장에서 제자를 찾기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문제를 알고 답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무섭지 마시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은답과 절대 계획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붙잡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절대 제자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구원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절대의 은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답을 모르는 자들을 제가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참대 전도자로 스님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참대 전도자로 스님 받기 원합니다